오늘은 컨테이너 들어오는 날입니다. 지금 크레인 왔죠. 지게차로 들어오게 되면 바닥이 상할 것 같아서 돌도 다 깨지고 컨테이너 들어올 크레인이 왔습니다. 이제 좀 이따가 컨테이너가 오면 저 자리에 컨테이너를 놓을 거예요. 컨테이너를 놓으려면 우선 지자체에 가솔물 신고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가솔물 신고 이후에 허가가 나면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. 자 컨테이너가 들어왔습니다. 저거는 이제 수출 컨테이너고요. 새 거를 시켰어요. 아 요즘 컨테이너 값이 엄청 올랐어요. 새 거 영롱하지 않습니까? 오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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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오랄 오랄 더 크레이드로 요거를 쇽 들어서 여기다가 쇽 내려놓는 거예요. 저 고리를 걸어서 떠서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. 하 내려 놨습니다. 따다란다 아 너무 아웃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지? 금고 겸 창고 겸 금고 겸 창고 겸 컨테이너 완성 어때? 예뻐 예쁘지? 응 이리 와라? 얼마나 바보지 됐는지 아셔? 이렇게 열리면 완전 벽까지 열리는구나 완전 벽까지 열려 근데 너무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걸려 응 또 바보 아니야? 아 넓지 여기 살어 아니에요 안 돼 못하지 마 이리 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